장원을 떠나는 조개와 호안들. 송강은 통인에게 그렇게 이루고 곧 마곡간의 말에 안장을 얹고 조용히 거리를 빠져나와 동문 밖으로 나간 다음 급히 말을 몰아 반식경이 체되기도 전에 동계촌 조개의 장원에 닿습니다. 마침 조개는 호안 포도덩굴 그늘 밑에서 오용 공손승 유당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원씨 삼형제는 이미 재물을 나누어 가지고 석갈촌으로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하인이 송압사가 문앞에 왔다고 알리자 조개가 묻습니다. 몇 사람이나 따라왔더냐? 혼자 말을 타고 오셨는데 급히 보정 나리를 뵙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조개는 피씨 무슨 일이 생긴 게로구나 하면서 황급히 나가 송강을 맞았고 송강은 읍하고 나서 곧 조개의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압사께서는 어째 이렇게 총망이 왔소? 조개가 말하자 송강이 다급히 대답합니다. 형님 우리는 친형제처럼 막역한 사이가 아니오.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형님을 구원하러 왔소이다. 지금 황리강에 일이 탈로 나서 백승이 붙잡혀 치도곤을 치르느라 결국 모든 것을 불어버렸고 조금 전에 공문을 띄워 제주구에서 하 포도사가 몇몇 포도사들과 함께 형님 등을 잡으러 왔소이다. 마침 지연이 잠시 퇴청하여 쉬는 중이라 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시간을 벌어 여기로 달려온 것이오. 그러니 다들 빨리 자리를 떠야 할 것 같으니 일단 36개 주랭랑이 상책일 것 같은데 서둘러 떠나지 않고 어찌 여기에서 한가로 이 술을 마시고 있단 말이오. 내가 잠시 후 그 자를 데리고 관가로 들어가 지연께 공문을 보이고 오늘 밤중으로 잡으러 올 것이니 형님은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오. 만약 추호라도 소홀히 하는 것이 있다면 따로 방도가 없을 것이고 그때는 이미 이 동생도 구원해드릴 방법이 없으니 원망치 마시오. 그 말을 듣고 조개는 놀라 동생이 은혜 백골 난망이오 라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형님 그런 말씀은 그만두시고 얼른 떠날 채비나 하오. 지체해서는 안 돼요. 그럼 난 돌아가겠소. 이번 일에 개입한 7사람 중에 셋은 원소의 3형제인데 그들은 이미 재물을 분배하여 가지고 석달촌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3사람은 아직 여기에 남아있으니 우선 잠시 만나보고 돌아가게. 송강과 같이 후원해 간 조개가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합니다. 여기 계신 3분들이오. 이분은 오아쿠이고 이분은 계주에서 오신 공순승이며 이분은 동로주에서 오신 유당이라오. 송강은 그들에게 대강 인사를 하고 곧 돌아 나오면서 당부합니다. 형님은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어쨌든 빨리 서둘러서 곧 떠나시오. 저는 돌아갑니다. 송강은 장원 앞에 나와서 말에 오르자 채찍질을 하고 말배를 힘껏 차며 나는 듯이 현으로 돌아갔습니다. 방금 만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오? 조개가 오용, 공순승, 유당 등 3사람에게 말하자. 어째 그렇게 바삐 가셨소? 대관절 누구시오? 오용이 물으니 조개가 대답합니다. 세분은 아직 모르시지만 실은 그 사람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목숨이 당장 없어질 뻔했소. 그 말에 3사람은 크게 놀라며 묻습니다. 우리 이리 어디서 누설되진 않았소? 천만다행으로 그 동생이 죽음을 고려치 않고 이리로 달려와 그 사실을 알려주었소이다. 실은 백승이 붙잡혀 제주 옥에 갇혀 고초를 당하다 결국 우리 일곱의 이름을 부럽기에 지금 본부의 포도사 하관찰이란 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태사의 친설을 갖고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 운성현으로 와있다고 하오. 그러나 다행히도 조금 전 왔다간 그 동생이 하관찰을 찻집에 앉혀놓고 기다리라고 한다? 라는 듯이 이리로 와서 알려주고 간 것이러. 이제 그가 돌아가 공문을 올리면 바 나에서는 곱사람을 풀어. 오늘 밤 안으로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 올 터인데 어찌하면 좋겠소? 만약에 그분이 와서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한 그물에 몽땅 걸려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은인의 이름은 뭐라하오? 오용이 묻자 조개가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한의 압사 호보의 송강이라는 사람이오. 나는 송강 압사를 말로만 들었지 본 적은 없었소. 지척에 살면서도 인연이 없어서 못 만났지요. 그렇다면 그가 바로 강호에서 말하는 급시호 송국명이 아닙니까? 조개는 머리를 끄덕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오. 나하고는 절친하게 지내는 별의 형제인데 오 선생은 만났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헌말이 아니죠. 내가 그런 사람과 의 형제를 맺은 것 역시 보람 없는 일은 아니었소. 그리고는 조개가 오용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일이 이렇게 위급하게 됐으니 어떻게 피할 도리는 없겠소? 형장 회의는 할 나이도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그저 36개의 주륙랑이 첫째입니다. 아까 송학사도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합디다만 졸지에 어디로 가겠소? 나는 벌써 다 생각해뒀습니다. 우리는 우선 필요하고 중요한 물건들만 챙겨 짐을 얜 7개 만들어 매고 석달촌 원시의 집으로 갑시다. 지금 곧 사람을 먼저 띄워 그들에게 기별해 놓읍시다. 원시 삼형제는 고비잡이꾼들인데 이렇게 많은 일행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소? 형장은 위처 생각이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석달촌에서 한 걸음만 옮겨놓으면 곧 양산박입니다. 지금 그 산채는 바주강성에서 포도관군들도 감히 넘볼 생각을 못합니다. 만약에 기찰이 정심이 뒤를 밟으면 우리는 바에 그리로 들어가고 맙시다그녀. 여기서 말하는 기찰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수소문하며 행인을 조사하던 일을 이룹니다. 그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책이긴 하지만 그들이 과연 우리를 쉽사리 받아들여주겠소? 우리에게 그 문보아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자들에게 얼마간내주면서 인정을 베푼다면 별 문제없이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없소. 오 선생이 유당과 일꾼 몇을 데리고 짐들을 지게 하여 먼저 원시 형제에게로 가서 안돈해놓고 곧무태까지 마중을 나와주시오. 나와 공손 선생은 남은 물건들을 대강 수습해 가지고 뒤따라가기로 하겠소.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오용과 유당은 빼앗은 재물인 금은보아를 대여섯 짐작으로 나누어 꾸려놓고 머슴 대여섯 명을 불러 술과 음식을 잔뜩 먹인 다음 오용은 구리 사슬을 간직하고 유당은 박도를 들고 진꾼들과 동행하여 십여명이 석갈촌을 떠납니다. 남아있는 조개와 공손승은 장원의 나머지 물건들을 수습하였는데 따라가기 싫어하는 머슴들에게는 돈과 물건을 주어서 마음대로 다른 주인을 찾아가게 하고 따르는 자들은 같이 재물과 행장들을 거두며 짐을 꾸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돈은 사물이나 주변이 잘 정돈되거나 마음이나 생각 따위가 정리되어 안정되거나 혹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이릅니다. 금전과 재물은 독사와도 같으니 금은보아 쌓일 때는 집안이 망한다네. 의사라도 그 일은 보존하지 못하거늘 탐관드라 자랑말라 하늘이 굽어본다. 송강이 말을 달려 먼저 사저에 들렀다가 급히 찻집으로 달려가니 하관찰은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찰 날이를 너무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뜻밖의 촌에서 친척이 찾아와 제 처소에서 집안 일들을 좀 의논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미안하기는 하지만 저도 급한 상황이니 조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찰 날이 어서 들어갑시다. 이에 송강과 하관찰은 관하로 들어갔는데 마침 지연인 심은비는 대청에서 공사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송강은 밀봉한 공문을 가지고 하관찰을 데리고 앞으로 나가서 좌우의 선 시위들에게 회피패를 내걸게 하고 지연에게 공문을 올려 품합니다. 지금 도적에 관한 급한 일로 특별히 포도사 하관찰이 제주부의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피패는 손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걸어놓는 패를 이릅니다. 지연은 즉석에서 뜯어보고 크게 놀라며 송강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태사부에서 사람을 보내면서 속히 회답이 있기를 기다린다는 공문이로구나. 꼭 사람을 놓아서 적당들을 체포하도록 하라. 대낮에 떠나면 누설될 염려가 있으니 밤중에 은밀히 사람을 놓아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보정만 잡으면 나머지 여섯 놈의 거취는 자연히 알게 될 것이 올시다. 송강의 말을 듣고 나서 지연이 말합니다. 동계촌의 초보정은 본시 명망이 있는 호걸이라더니 그자가 어째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그러고는 그가 즉시 위사와 두 도두를 불렀는데 도두 중 하나는 주동이고 다른 하나는 뇌행이었으며 이 둘은 다 만만히 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후당으로 불리어 들어간 주동과 뇌행은 지연의 분부를 받고 현이와 함께 말을 타고 곧장 포도청으로 갔고 그날 밤으로 마병 보병의 국노수와 또 토병 100여 명을 착출하여 거느리고 하관찰과 또 증인으로 두 우우를 데리고 포순과 병장기들을 지니고 떠났습니다. 현이도 말을 타고 두 도두 역시 말을 탔으며 그들은 요도를 차고 궁시를 메고 박도를 들고 앞뒤로 마병과 보병의 궁수들의 옹리를 받으며 동문을 나서 나는 듯이 동계촌 조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경쯤에 동계촌에 도착하여 이랭들은 우선 관음함으로 가서 일단 머물러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저 앞마을이 조과장인데 조개의 집에는 앞뒤로 길이 났으므로 만일에 우리가 한꺼번에 뒷문을 치면 그놈은 앞문으로 달아날 것이오. 내가 잘 알지만 그놈은 여간 무서운 놈이 아니오. 그런데 그 밖에도 또 여섯 놈이나 있다고 하니 그것들이 다 어떤 놈들인지는 모르나 나올지도 모를 일이고 게다가 머슴들까지도 협력해 나오면 우리는 대적해 나가기가 어려울지도 모를 일이오. 어쨌든 그들은 순박한 양민들은 아닐 것이니 어차피 다 죽게 된 놈들이라 일제히 쳐나올지도 모를 일하니요. 그러면 우리가 대적해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니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치는 식으로 해서 그놈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뿔뿔이 흩어지게 한 다음에 손을 써야 할 것이오. 나와 뇌 도두는 두 패로 갈라져 군졸들을 절반씩 나눠데리고 보행으로 행동하되 내가 먼저 그놈의 집 뒤로 가 매복해 있을 테니 호각 소리가 나면 당신은 앞문으로 쳐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죄다 잡아드리도록 하시오. 주동이 조개 일당을 잡기 위한 계책을 늘어놓자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뇌웽이 대답합니다. 주도두의 계책이 타당한 것 같소이다. 그럼 내가 뒷문을 막고 있을 테니 주도두는 현이 나리와 함께 앞문으로 밀어 붙이도록 하시오. 뇌 도두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조개의 장원에 그들이 빠져 달아날 수 있는 길이 두 개뿐이 아니오. 앞 뒷문 외에도 그들이 능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소이다. 내가 평시에 잘 눈여겨보아서 알고 있는 것이니 아무래도 내가 뒤로 가는 게 좋을 것이외다. 또 나는 그곳 지리를 손금 보는 것 같이 머릿속에 꿰고 있어 빼뿔 없이도 문제가 없다오. 당신은 조개가 습관처럼 드나드는 길목도 잘 모르는 터이니 혹 실수라도 한다면 지금이 이른 장난이 아닌데 큰 낭패가 될 것이오. 그러자 현이가 주동의 말에 수긍을 하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말을 듣고 보니 주도도의 말이 옳은 것 같구만. 그럼 주도도가 군사의 반을 데리고 뒤쪽으로 가도록 하시게. 현이가 말하자 주동은 군사 서른 명이면 넉넉하다 말하며 국노수 10명과 토병 20명만을 인설하여 먼저 조개의 장원 뒤쪽으로 떠났습니다. 주동이 먼저 출발하고 나자 현이도 말에 올랐고 뇌행은 마병, 보병, 국노수 등 군사들을 현이의 앞뒤에 배치하여 그를 보호하도록 한 다음 토병들에게 박도나 갈고리 등 무기들로 무장시키고 횃불 수십 자루를 들게 하여 앞세운 뒤 일제히 조개의 장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이 조개의 장원에서 불과 반이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척까지 다다랐을 때 정적이 흐르던 조개의 장원에서 갑자기 불길이 일어납니다. 장원 가운데 자리한 큰 채부터 불이 일기 시작하더니 공중으로 치솟은 불길로 인해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며 온 장원을 뒤덮아 버렸습니다. 그 불길에 놀란 현이 등이 다시 10여보를 더 나아갔을 때 장원 앞 뒷문과 사방팔방에서 40여 자루의 횃불이 일시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뇌행이 박도를 비켜세우고 앞서나가자 그 뒤를 토병들이 고함과 함께 일제히 장원 문을 부수며 안으로 밀고 들어가자 주인은 불타는 장원 건물과 수십 자루의 횃불로 대낮처럼 밝았지만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뒤쪽에서 앞문에 있는 군사들에게 도망치는 사람들을 붙잡으라는 소리가 아우성치듯 들려왔지만 장원에는 정적만 흐를 뿐 개미 새끼 한 마리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백승이 체포되어 취조 끝에 황리강 탈취 사건이 발각되었지만 의영재 같은 송강의 발빠른 귀띔과 체포하러 왔던 주동과 뇌행 두 도두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아 무사히 장원을 빠져나가 양삼박을 향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